어라? 잠깐만요 손님 지금 제 개인 레이더로 확인해봤는데 구로 전역의 차원종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고 있어요 여긴 백화점 외부군요 질리지도 않고 백화점을 노리고 있군요 집요한 녀석들이에요 위상 변곡률이 차츰 안정화되고 있으니 이제 더 이상 차원종은 늘어나지 않겠죠 아마도 이게 최후의 발악일 거예요 얼른 다녀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안 그래도 지금 출동하려던 참이에요 괜찮으시면 저 대신 김유정 요원님께 제 출동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다녀오신 뒤에 다시 한번 절 찾아주세요 깜짝 선물을 하나 더 준비해뒀으니까요 그럼 백화점 외부에 잘 다녀오시길 아 또 이용해주시길 작전 제시 적을 선발합니다 집중한 생성 종합진왕 강적 수영 도전 예시장 억 장착 젠진왕 싱 스플렐 스플렐 무릎 꿇어! 무릎 꿇어! 무릎 꿇어! 무릎 꿇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